자, 현재 완료 워크북 문제 오케이, 1번 You are the greatest teacher I have ever met You are the greatest teacher I have ever met 보셨고요, 잠깐만, 잠깐만 4가지 준비가 안 됐어 2개나 얘기했네 You are the greatest teacher I have ever met 이렇게 You are the greatest teacher I have ever met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a volunteer to help the homeless for 10 years I have a volunteer to help the homeless for 10 years 계속해서 I have been to the band concert 3 times I have been to the band concert 3 times 계속해서 조이 조이 오케이, 그래서 채점 오케이, 왜 이거죠? 저 뒤에 티처하고 모바일 사이에 대시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레이트하고 더 그레이티스트 중에서 왜 더 그레이티스트냐고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대시생활했고요 You are the greatest teacher You are the greatest teacher that I have ever met 왜 그레이트가 아니고 더 그레이티스트냐 이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만나보실이 왜 가장 응 그니까 왜 둘 중에 아 가장 어떻다 라는 최상급표현이라서 그렇다 그 다음에 I have ever met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내가 만나본 중에서 내가 만나본 중에서 ever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 뭐 확실하게 보다는 거의 뭐 90% 이상 경험적 용도 이겠죠 내가 지금껏 만나본 중에 더 그레이티스트 티처다 그 다음에 왜 포즈 왜 신스가 아니고 포즈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응 신영은 포즈 뭐 뭐 왜 신스가 아니고 포즈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10년동안 이니까 포즈 숫자 시간 아니다 그러면 I have volunteered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계속적이다 for 10 year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고르면 되죠 How long have you volunteered to help the homeless The homeless The homeless 가 뭐죠 동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돕는 것을 뭐 10년동안 자원봉사했다 라는 얘기네요 계속해서 왜 I have been to the band council 3 times 저 오늘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나 택권으로 설치면은 가서 지금 이런 게 없다면 그런 표현이니까 당연히 I have been to죠 그러면 Have been to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동암적 용법입니까 3 tim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고르면 되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band's concert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band's concert 하면 되겠죠 동암적 용법이다 계속해서 Joey is on holiday He has gone to Greece Where he has been to Greece가 아니고 Why he has gone to Greece죠 지금 그리스에 갔는데 저희는 휴가중입니다 그는 그리스로 가버려서 여기 없습니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결과적 용법이죠 So he is not here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는 여기 없습니다 공석중입니다 선생님 다음 계절에서 A 넘겠습니다 Brad began 뭐 일단 두 문장 합치네요 뭐 I study to study Chinese in 2003 I still study Chinese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뭐 했대요 언제 언제 2003년에 한이가 In 2003 라고 얘기하죠 I still study Chinese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제에요 여기는 무슨 시제에요 여기는 무슨 시제에요 아 그래서 과거와 2003년도에 시작했고 지금도 중국어로 공부하고 있다니까 과거와 현재를 한마디로 한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제를 보고 뭐라그러죠 오케이 이는 왜 SINCE로 바뀌나요 2003년 이후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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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2003년 지금 сегодня 살펴봤어 으 way 즈 desses 203년에 라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라는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현재 완료시장 쓸 수 있고 얜 단순강으로 시절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번 Brad began to play the piano 5 years ago He still plays the piano 를 한마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Brad has played the piano for 5 years Brad has played the piano for 5 years Brad has played piano for 5 years 오케이 그 다음 I immigrated to Canada in 2001 I still live in Canada 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죠? I have immigrated to Canada since 2001 I have immigrated to Canada since 2001 I have immigrated to Canada since 2001 So I began to read comics in 1999 I still read comics 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죠? I have read comics since 1999 I started to go out with Paul 3 years ago I still go out with Paul 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죠? 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죠? 으 으 으 으 에 그래서 좀 맞았다고 하나 틀렸는데 빨리 찾아내세요 뭐랄까 여기는 선생님이 장소입니다 으 뺄이 으 으 으 워 으 으 으 으 으 모르게 챙겼나요? 괜찮으세요? 여기 또 마침표 왔다고 주문하고 나는 누르거든 둘 다 못 찾아요? 브래드는 시작했다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5년 전에 그는 여전히 피아노를 연주한다 라는 말을 우리말로 생각하면 브래드는 5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해왔다 브래드 헤드 플레이드가 플레이드 피아노 연주를 해왔다 라는 표현 맞습니까? 그 다음에 5년 전에는 5년 동안으로 바꾸는 거 맞습니까? 찾는 데가 없겠네 I immigrated to Canada in 2001 내가 뭐 했대요? 이미 냈죠? 캐나다로 언제 인천을 했네? 난 여전히 캐나다로 산다 I have immigrated 그러면 이걸 두 말을 하나 우리말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I have immigrated 나는 쭉 이민을 해왔다니 I have lived 난 쭉 뭐 했다? 살았다 I have lived to Canada since 2001 이러면 되나요? 진짜? 진짜? 당연히 인이죠 I have lived in Canada since 2001 난 쭉 살았다 캐나다에서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I have lived to Canada since 2001 I have immigrated 가 아니구요 내가 쭉 이민을 해왔습니까? 쭉 살았습니까? I have lived in Canada since 2001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have read comics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화를 읽었다 since 1999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I have gone out with Paul 이 뭔 뜻이야? I have gone out with Paul 포가 함께 남았다 나머지 공부했다 3년 동안 3년 동안 나머지 공부했던 얘기인가? 난 식사하러 나왔다 난 식사하러 나왔다 난 식사하러 나왔다 고아웃은 왜 데이터다 누구누구랑 사기다 고아웃이 외식하다 고아웃 투 고아웃 뭐야 일아웃이 외식하다니 문딘구라 네 네 문딘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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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I have gone out with Paul 나는 폴과 사귀었다 3년 동안 고아웃 왜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랑 사귀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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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텝 저런 유 편견 보기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빈판에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번에 한번 가보세요 I I have eaten cookies of the same kind before I have eaten cookies of the same kind before 오케이 2번 can you drive can you drive rettory yes but I haven't driven for a few years can you drive yes but I haven't driven drive driven for a few years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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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요즘 초등학교 유평생들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할래? 아 저도 초등학교 유평생들 하고 싶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맨날 하면서 우리 2반 1반에는 학생들 없고 2반에 초급반 애들 1반에 있던 애들 1반에 있던 애들 2반으로 올려주니까 선생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짜증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그 얘기를 뻔했잖아 오케이 계속해서 3번 how many many times have you been to Japan how many times has jim been to Japan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 don't i don't know how to work with this remote control i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가 없었어요. 왜 레베카가 어디있어? 그녀가 먹었을 때가 없었어요. 그녀가 먹었을 때가 없었어요. 같은 종류의... 완료기업 결과중에 뭐죠? 경험적이죠. 나는 전에는 이거랑 똑같은 종류의 쿠키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 I have never eaten... 아, 먹어봤어 참. I have eaten cookies of the same kind before. 난 전에 이런거 먹어봤어. Can you drive? 운전할 수 있니? Yes, but I haven't driven for a few years. 난 몇 년 동안 운전을 안 했다. 완료기업 계속 결과중에 뭐죠? 당연히 계속이죠. 어디서 개소리를 가버렸어. 와, 소재된 나이 뻔했다. 여기 몇 년 동안 How long에 대한 대답 뻔하게 보이네요. 난 계속 운전 안 했다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How often 하고 갔다라고 많이 얘기했죠. How often has Jim been to Japan? 그래서 얘는 뻔하게 완료기업을 계속 긁어주게 뭐예요? 경험적인거 묻고 있죠. 몇번이나 Jim은 일본에, 일본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니? How many times has Jim visited Japan? How many times has Jim been to Japan? I don't know how to work this remote control. 나는 모른대죠. 뭘 모른대요? 그쵸. 그쵸.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I've never used it before. 완료기업은 계속 결과중에? 경험 이상이니. 전에는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 Where is Rebecca? Where is Rebecca? Rebecca 어딨어? She has gone to the library. 그녀는 어디 가버려서?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 결과적이죠. 그 다음은 해본대요. 그 다음은 해본대요. 저 좀 멀리 안 해. 원체 setting에 대해 왜 가는 사람이 있어. 배속될거에요. 저 왜 서법선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구요. 틀린 곳이 없으면 동굴뱅이 하랍니다. I I have been to the theater. It was a good play 해야 될 것 같다 2번, Robert 틀리고 싶다 ok 그래서 I have known David for many years 해야 될 것 같다 ok, 4번 아, 4, 여기 4 해야 된다 이렇게 할까요? 뭐 땡땡 궁금한데? 아, 잠깐만 아, 없어도 돼요 해야 되잖아,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아니야? 4시간 동안 아니야? 응? 4시간 동안 로버트는 영국의 4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은 거냐? 4시간 동안 네, 4시간 동안은 조금 더 궁금한 거 같아 뭐, 어떻게 할까? 그냥 그거 지워버렸어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냥 무섭게 찍을 거야 ok, 4번 He is He is He is going to New York He is still there He is going to New York He is still there 해야 될 것 같다? 5번 I have never seen that actor before Who is he? I have never seen that actor before Who is he? 다 틀린 데가 없다? 그냥 이제 좀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나는 그 극장에 가본 경험이 있대요 I have been to the theater The theater was a good play 여기서 그 극장에서 하고 있는 연극이 훌륭한 연극이었다 플레이가 뭐 연극이라는 뜻이고 Bravo has been to England full time 로봇은 뭐 했대요? amplified 4번이요 4벌이요 So I still had the term forever I broke the proclaim I'm not David 난 뭐했는데요? 알고 전에 왔단 말이죠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그는 뭐 해버렸대요? 대응은 뭐 되시웠어요? 뉴욕이야 뉴욕이야 투뉴욕 히즈스틸 투뉴욕 히즈스틸 투뉴욕 뭐할까? 당연히 인이죠 뭔 투야 투는 새로운 가설의 제기의 가설 아 새로운 가설은 말도 안 되는 가설입니다 히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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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뉴욕 히스틸 투뉴욕 안네브신데드 액터 비포어 나는 저 배우를 전해 본 경험이었고 누구냐 누구냐 오이 한국이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네요 오케이 왜 가볼까요 왜 왜 이래 왜 왜 왜 왜 내맞은 bit 뭐 해보여 여기 3년 전에 살았어요. 한 번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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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한 번 해보셨나요? 한 번 해보셨나요? 물론aster 문예 Punkte 한 번 해보셨나요? 그럼 이리와 어떻게 고칠까? They have gone shopping이다 They have gone shopping이다 Where have been and been? They have gone shopping They have gone shopping They have been to the moon 가본 경험이 있으려면 이 대화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벨하고 빈 어딨냐고 묻고 있죠 왜 묻고 있습니까? 빈과 벨 이 장소에 없기 때문이죠 They have gone shopping 그들은 쇼핑 가버려서 여기 없다죠 네? They have... 민수한테 They have been shopping They have been shopping They have been shopping They have been shopping 그들은 쇼핑하고 있다 네... 그들은 쇼핑하고 있다 맞죠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현재가 완료 진행용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현재 몰에 가버려서 이 장소에 없다라는 아이고 여기 없다라는 they have gone 쇼핑. they haven't been 쇼핑 뭐 they go 쇼핑. 이거는 뭐 어떤 습관 같은걸 얘기할 때 팩트를 얘기할 때 이거 쇼핑이겠죠 뭐 how long have you lived in Hong Kong? I've lived in Hong Kong for 3 years. 3년 동안 살았다고. Have you ever tried bun 쇼핑? 너는 bun 쇼핑 시도해 본 적이 있니? Sure it was the most amazing thing that I've ever experienced. 내가 지금껏 지금껏 처음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어메이징한 thing 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뭐 어렵지 않죠? 난 3년 동안 그를 알고 지내오고 있다는 얘기는 영어로 특감되요. I have known him for three years. 안될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슬픈 영어였다. It was... It was the saddest movie tha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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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I am. I am the ever ever... ever.... 씬 숱레가 무려야. 대신 찌우가 quê? 대신 찌우가.... 이제 지금 이다. ever done... ever seen.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좀...... I have ever seen 되겠지. 됐습니까? OK,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선 어떤 식으로 시험문제에 나오는가ATE 보고 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으 그렇게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 괄호안의 동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Kate is in France. She arrived there a week ago. Kate는 현재 프랑스에 있는데 그녀는 거기에 프랑스에 She arrived in France. 일주일 동안에 속하겠다. Kate has been in France for a week. 일주일 동안 프랑스에 있다. 라는 얘기 한 번 했네요. 그럼 계속해서 1번. Jim and Lori are married. They got married 5 years ago. 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죠? Jim and Lori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For me and Lori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안 될 것 같다. 오케이. 양측이 쑥. 칸이 모델하네. I visited Europe in 1999, 2005, 2008. 한마디로 하면? I have visited Europe 3 times. I have visited Europe 3 times. I have visited Europe 3 times. 참 너 월요일 날 일찍 올 수 있어 없어. 네? 월요일 날 일찍 올 수 있어 없어. 월요일 날요? 월요일 날 날 일찍 올 수 있어. 1번. My family moved to this place 12 years ago. I still live here now.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죠?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I have lived here for 12 years. 간다. 4번. 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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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a has never lived away from San Francisco. 그 다음에 I don't remember which year, but she got the best singer award. 한마디로 한번 어떻게 해줘? She has gotten The best singer award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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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7번 You are telling me a beautiful story I never heard such a beautiful story before. 한마디로 하면 That is the most beautiful story I have ever heard. That is the most beautiful story that I have ever heard. You are telling me a beautiful story. You are telling me a beautiful story. You are telling me a beautiful story. 5년 전에 결혼했었다 They have been married I built Europe 그니까 I haven't visited Europe in 1999, 2005 and 2008 3 times 이렇게 왜 못하냐고 거기에 너 줘야 됐었는데 안 준 거 있거든 그거 가져가서 수업할 때 꺼내면 돼 3타임에 저희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다 아 그럼 생략된 거야? 담겨있는 거? 나 쓰면 안 되는 거야? 써도 되는데 뺀 거야?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 그쵸? 왼에 대한 대답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왼에 대한 대답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귀한한 소리를 하고 있다 언제 정말 99년,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라는 쿡 찍는 시간적 표현이고 My family moved to this place 12 years ago 12년 전에 이 장소로 이사를 왔는데 난 여기 여전히 사니까 왜 이것도 뭐 I have moved 하지 왜 내가 계속 이게 무슨 제품입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계속적이라면 계속해야 하는 행동은 moved야? lived야? 그니까 I have lived 해야되는 거죠 12년 동안 이렇게 이사하도록 만드지 마시고요 네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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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뭐 저기서 옆에서 처음까지 걸어서 걸어서 집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거야 걸어서 이사를 하는 거야 제나 was born and raised in San Francisco 이 raised가 뭔 뜻이죠? 잘하다? 아 잘 raised가 뭔 뜻이죠? raised 양육하다 그럼 제나가 기른 거야 길러진 거야 수동태로 한 것도 그래서 여기에 was born dog 그 다음에 여기에 was raised she still lives in San Francisco 제나 has never lived away from 절대 멀리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다 I don't remember which year but she got the best in her world 난 뭐해요? I don't remember which year가 뭔 소리야? I can't forget I don't remember which year가 뭔 소리야 뭐 난 그년이 어느 년인지는 기억 못 하지마 그년이 어느 년인지 기억을 못 하겠지만 맞잖아 I don't remember which year but she got the best singer award 가 뭐야? but she got the best singer award 그쵸 최고 뭐 여자 가수상을 받았었다 she has gotten the best singer award 그녀는 뭐 해 본 경험이 있다 best singer award을 받아 본 적이 있다 who has got the best singer award you are telling me a beautiful story 넌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I never heard such a beautiful story before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that is the most beautiful story that I have ever heard 반대했죠 제가 뭐 이상한 거 적었네 B가 어디있어야지 나 계속해서 B 때려잡기지 때려잡기 이제 어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발휘고 쳐라 How many? How many love letters have you got from Mike since you first met him? 하셨고요 계속해서 My parents have gone to my grandma's house so I'm on lunch tonight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그쵸? 그니까 이게 뭐라고 왜왜왜왜 집에서 게임해야죠 아하 집에서 게임해야지 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렇죠 오케이 Sorry 이렇게 해서 Don I have ste co 이렇게 해서 I have money money I have just 한국에서 만난 러브레터의 러브레터는 자세히 안내해봅니다. 한국에 대한 러브레터의 러브레터는 한국에서 만난 러브레터가 몇 통이나 되는 러브레터의 러브레터를 연애편지를 넌 받았니 마이크로부터 since you first met him. 네가 그를 처음 만난 이후로. 뭐, since라든지 여기의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고요. My parents have gone to grandma's house. 나의 부모님들이 할머니 댁에 가셨어. 가버려서? 뭐야.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어. 현재 나는 오늘 혼자야. 우리 집에도 올라와. 전 라면 먹고 갈래? 정우이 위험생 리듬. 뮤직 포 무비즈. 오케이. 그래서 뮤직 포 무비즈가 뭐야? 뮤직 포 무비즈. 그쵸. 전 윌리엄스의 대표작은 뭐가 있나요? 빰빠라빰. 스타벌스. 오케이. I have just been to a music show. 나는 방금 갔다 왔다 이 말이죠. It was magic show. 시작의 과거죠. 정말 끝내줬어. 갔다 와야죠. 체육은 마스쇼 보고 하니깐. 이제 마법사. 마법사. 마스쇼. 마스쇼. 마법사. 와우. 오케이. 난 지금 막 치과에 갔다 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I have just been to the dentist so I can't in now. 당신은 리우에 몇 번 가봤습니까? station always been to America. America. coming to America. 等等 she. We've been to America. 이러면서 한번 내가 다를 관DavidID across an entrepreneurship número 3 년이 지났었네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본 적이 없어요 너 다 쓸 줄 알지 민수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본 적이 없어요 미담은 뭔데? I have not seen such a beautiful mountain before. 그러면 I have not seen such a beautiful mountain before.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mountain before. 선생님, 영역이 맞아. Never가 맞지. Never가 맞지. Never가 맞지. 둘 다 맞지. 다 몰라. 근데 좀 더 노마라는 표현은 I have never seen it. I have never seen. 난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I have seen such a beautiful mountain before.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각자 읽는 시간 가볼까요? 각자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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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next major step will be the next major step in space trav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요한 다음. 그치 민수야. 많은 사람들은 믿죠. 우주여행에 있어서 다음번 중요한 단계는 Will be a man mission. 뭐래요. 뭐가 될거래요. 유인 미션이죠. 어디로 to mars and from mars. to mars and from mars를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위기에요. 미션. 그렇죠. 파손 갔다 와야 되니까. 편도에요. 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로켓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셔틀이 필요하겠죠. 셔틀. 재사용. 단순한 로켓은 일회용이죠. 그래서 하지만 셔틀은 재사용이 가능한건 셔틀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뉴클리어를 태워서 버린다. 뉴클리어를 태워서 버린다. 뉴클리어야 니가 어떻게 태우려. 잘하면 축소할꺼야. 뉴클리어를 크게 만들꺼야. 오케이. 그래서 민수. 숙대 안해놓은 티가 파포로나야죠. 처음 읽어보는 티가 파포로나야죠. 자. 알겠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각자 파악하는 시간. 가볼까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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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 Today. 앤드류 로이드 웨버. 엔드류 로이드 웨버. 보이는 노래죠. jvd 택입니다. etHA 아트 은행 로이드 . 개 g . 다 빠ожалуй 영국식 디어로 스펠링이야. 센터도 영국에 들어 있겠어. 컬러도 영국에 들어 있겠어. 그리워. 너 이따 말했던. 더 뛰어로. 더 뛰어로. 헤드를 해드라 했고 헤드를 해보라 했고 네 멋대로 해겨라. 헤드 네버 헤드 엔드 시트. 큰 시트고 시 하고 시트하고 바로 똑같냐. 네? 세일 잘 찍으라고 그래 너무 귀여워 그래 그래 그래서 티어럴 쇼즈 해외 오웨이즈 솔드옷 TIF야? T 고르니우 나보고 회사하란 얘기야? 이게 뭔 소리고 뭘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해석할 줄 몰라 극장에서 하는 쇼 그 극장에서 하는 쇼는 항상 매진됐다 항상 매진됐다라는 항상 매진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since the Phantom of the Opera opened in London in 1986 The theater has never had an empty seat 이게 뭔 뜻이야 극장은 뭐 해본 적이 없다 빈자락을 가진 적이 없다 항상 까닭까닭 찼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보죠 그쵸? 그래서 Andrew Lloyd Webber는 직업이 뭔데? 뮤지컬인가 뮤지컬 작가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 대표작은 뭔데? 펜토벅 펜토벅 그게 언제 초연됐는데? 첨거 180놈이야 에 못했다고? 초연되었죠 ey 엄덩 은덩 어디에? 무슨 뜻이야? 영국에 영국에 영어로 United States 에 수도를 영어로 뭐라 그래? 런던 수도를 뭐라는 건데 왜 그런건 수또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고 스파이네 캡스탈 그렇죠 캡피털 시티죠 캡피털 시티 아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오페라의 유령이고 오페라의 유령을 썼다는 사실 처음 된 건 1986년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제는 문장이 들어갈 곳이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를 먼저 살짝 읽어놓고 대충이라도 확실하게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대충 읽고 먼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 디스 레이드부터 읽어보세요 볼까요 디스 라이드네요 디스 라이드네요 오케이 위에 문장 아 유... 그게 이거군요? speaking. Marks cover. We went to... Hildur from... Cain. The material, this is the church to rise, this is e-emiti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보이소 오케이. 제고팡 다 됐습니까? 여고팡 다 됐어요? 이거 봅시다. 어디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지 상사오죠? 2번. 민순은? 이번이... 저번이 2년이라고... 어 그래? 이번이 이유가 몰라 근데 이번이 2년이... 쥬부가... 쥬부가 빠트렸고... 자 지금 이 키가 되는건... 바로 요 문장이죠 This rise of temperature is due to the fact that... 여기는 지금... 내용이 뭔데? 두리말로 내용을...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고등학교 1끼리 이렇게 하는걸로 이제 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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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여기에 내용은 뭐에요? 코스 오브... 코스 오브... 라이징 템퍼러처죠 어? 그렇죠? 코스 오브 라이징 템퍼러처를 얘기하고 있고 코스 오브 라이징 템퍼러처가 뭔데? 온도가 필요하나 그렇죠 원인이죠 지금... 여기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This rise in temperature is due to the fact that... more than a century our civilization has risen...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into the atmosphere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사실을 얘기해준다면 그럼 왜 올라가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왜 올라가는데?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이어질 만한 내용은 이게 올라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라든지 뭐 그런것도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eenhouse gases가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주는 뭡니까? 다리죠 그렇죠? 다리 역할하고 있고 됐습니까? 이 뒤에... 뭐에 대한 내용은... Greenhouse gases가 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2번이... 좋겠네요 됐습니까? 잘 골랐네요 자... Most likely가 뭔데? 뭐 뜻인지... 그렇죠... 과장 보면 알 것 같은데요 Be likely to do라고 전에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By now가 뭔데? By now 지금쯤이면... 이런 뜻이죠 아마 지금쯤 되면... 지금까지... 뭐 이런게 아니고... 아마 지금쯤 됐으면... 뭐 이런 느낌인가... 지금쯤 들어봤을걸? 뭐 이런거 있죠 이거 안들어본 놈 없을걸? 지금쯤이면... 뭐... 그 다음에... That...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 뭐 겁만드는 데시겠죠? 여기서... One A B 가 뭐에요? One A B One A B A에게 B를 청구하더겠죠 One A B 사형식 동사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he earth is getting warmer Is getting warmer 무슨 시죠? The earth is getting warmer 무슨 시죠? The earth is getting warmer 그니까... 무슨 시즌이냐 왜 여기 현재진행용으로 해갖고 그러면... Get to warmer 해야 되는거 아니야? The earth is getting warmer The earth is getting warmer Temporary fact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진행용으로 해야되는거죠 그니까... Temporary fact이기 때문에 Permanent fact가 아니죠 Temporary fact죠 그니까... 저희만에 얘기했죠 지구의 역사 45억년 중에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기만 한건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프가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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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뭐하는 기간이다? 올라가는 기간입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뜨거워진다고 했으니까 This rising temperature 이러한 온도의 상승은 D2가 뭐더라? 그쵸 뭐랑 바꿨을 수 있었더라? 그쵸 커스 커스 이즈 커스 이즈 커스 이즈 커스도 없어 그쵸 오잉트로 바꿨을 수 있죠 어려운 것부터 얘기하네 또 이상하게 저것까지 쓸게 이제 비커스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그걸 또 받아쓰고 있죠 그쵸 괜찮아 안썼어 이래도 on account of 이런것도 씁니다 due to the fact that for more than a century or civilization 뭐한 놈이 이거 존재대명사 팩트는 팩트인데 이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한 팩트가 아니고 못 만드는 듯 겁 만드는 듯입니다 관계대명사랑 착각하기 쉬운 무슨격 어떤격 이렇고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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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than a century 때문이다 이말고 이럴으로 하다라는 사실 때문이다 얘 왜 아니냐 얘가 더 팩트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됐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더 팩트를 이 뒤에 다시 넣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더 팩트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폼이 뭔데요? 폼. 아 형태야. 여기서 무슨 형태야? 형태가 아니고 형성 하다로 쓰였죠? 그럼 이거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죠? 지금껏부터 아까 M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네? 뭐가 있겠어? 메이크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또 C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크리에이트.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하는 뜻이야? 뭐하는 거야? 이게. 관계대명사죠. 어? 그래서 소랭사가 뭐죠? 이 관계대명사죠. 소랭사는 뭡니까? A kind of blanket이죠. Blanket은 Blanket인데 어떤 Prevent하는 이 말이에요. Prevent하는. Prevent하는 Blanket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반갑죠? 그렇죠. 이거 밑으로 졌을 때. 아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나 알지 않나? Prevent A from doing이 뭐였더라? Prevent A from doing이 뭐였더라? Prevent A from doing이 뭐였어? A가 doing하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였죠. Preve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Stop. 또. Keep. Depends는 아니고요. Keep A from doing, Sto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근데 Keep A from doing은 뭐였더라? 계속 뭐뭐하도록 하는 게 Keep A from doing이었어. Keep은 Prevent, 여기에 Prevent를 썼을 때는 From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Prevent A from doing도 돼요. Stop A from doing도 됩니다. 하지만 Keep A from doing은 안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못 얘기할 것 같애. 이 위치에 대해서 못 얘기할 것 같은 뻔한 거 아냐? 그쵸. 계속적인 영업법에 관계대명사 얘기하겠죠? 그럼 왜 뭐로 바꿨을 수 있어? 그쵸. And it causes. And it causes. And it causes. Temperatures to rise. 그럼 뭐. And it is로 바꿨을 수 있다면? 이 위치에 대해서 못 얘기했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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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ind of blanket causes. Temperatures to rise. Cause A to do가 뭐였더라? Cause A to do.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A가 뭐뭐하는 원인이 된다. 뭐 그렇게 고창한 뜻이 있다고. A가 뭐뭐하는 원인이 된다.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이 뜻이 기본적으로.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이 쪽에서. 타입 고창 및 리더스는 성장시켜야 option. tbp. ebnMatả오啸. 이 쪽에서. blueYo. 그래서. ebnFit 왜 비칠거나 하실까. 그쵸. 수동태의 무슨 형태야. 2부정사여태죠. 2bpp죠. Emit가 뭔뎀네. 분출하자죠. 그럼 게스가 분출하는거야. 분출 당하는거야. 분출되는 것을 계속된다면 그 다음에 at the current rate는 어떻게 해서되냐? at the current rate rate이 뭔 뜻이야? 오케이. 다른 뜻 오케이. 니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들 가서 rate 해달라는데 rate me 안그래? rate me. 게임하다보면 자꾸 광 rate me 이러면서 막 안 뜨지? rate me. rate me. 나를 뭐하다? 등급을 매기다. 번을 다 섞해주세요. 리뷰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rate me. 영어 게임을 하지. 아. 이외에도 무슨 뜻 비율 속도란 뜻도 있구요. 비율 속도. 이게 멀티미닝 월드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멀티미닝 월드 때문에 짜증나죠. current가 뭔데요? current. 현재의 의란 뜻이죠. 이거. 현재의 의란 뜻이죠. 현재의 의란 뜻이죠.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가 있죠? 그렇죠. present rate. 좋습니까? at the present rate. 그 다음에 begin to die는 E로 시작하는 같은 말. 이런게 있겠죠? 엑스틱트겠죠. 엔타이어 스피치즈 암음을 꾸드 엑스틱트. 엑스틱트 라고 묻으시겠어요. 엑스틱트. 엑스틱트. 엔타이어 문화의 функ세기. 엑스틱트. 엔타이어 라이브즈즈 트랙. 엔타이어 재팟. 엔타이어. 엔타이어 재팟. 엔타이어. 엔타이어.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 전지구적 현상이라서 뭐라고 하고 있어 글로벌 워밍이죠. 지금쯤이면 by now쯤이면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을거야 경험이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사이언티스트가 뭐해왔는데 해본 워밍에 왔죠 누구한테 that the earth is getting warmer라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했는데 this rising temperature is due to the fact. 이러한 기온에 있어서의 상승은 그러한 사실 때문이다. 그 사실 뭐? 누가 뭐? 누가 뭐 한다라는거야. 여러 그니까 얼마 이상 동안 100년 이상 동안이죠. more than over로 바꿨을 수 있는거 아시죠? 많이 얘기했죠. 100년 이상 동안 우리들의 누가 뭐 했대요. 그쵸. has been doing. 이거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release 했으면 지금도 release 하고 있느냐. release는 e로 시작하는 emit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has been emitting large amount of greenhouse gases.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분출해 왔다 into the atmosphere. atmosphere 같은 말 이로 시작하는거 뭐가 있죠? echo? echo? 뭐 내 아리? 그렇죠? environment. 대기란 뜻이 있죠.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대기권이라고 할 때는 environment 보다는 atmosphere 옳습니다. 대기권 속에 has been releasing 해왔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뭐 대기권에 들고 와서 뭐 어쩌라고? 뭐 어쨌는데 뭐? 어? 얘가 어쩌는데?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전 부순다는 얘기 나오는가 여기? 이 가스가. 이 가스가. 이 디즈 게스 뭐 대신 왔어? 그쵸. 그린하우스. 그쵸. 그린하우스. 그린하우스. 그쵸. 그린하우스 게스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 원자이가 딱 맞는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를 찬양 찬양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맨날 틀리도 있냐? 이거 맨날 틀리도 있냐?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분출한 100년 이상 동안 분출한 게스가 form. 한대죠. 형성하죠. 뭐를? a kind of blanket around the earth. 그쵸. 지구 주변에 어떤 담요 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형성하는데 담요라고 비유적으로 했으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담요 담요 덮고 있습니다. 뜻하면 좋겠는데 뭐 어쩌라고. 담요는 닮는데 뭐하는? 누가 뭐하지 못하도록. 대기권 밖으로. 그쵸. 대기권 밖으로. 그래서 열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러한. 그 담요 역할하는. 그 담요 같은 녀석이 뭐한다? 누가. 누가 뭐하도록. 온도가 상승하도록. 그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이죠. 조건문이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린하우스 게스가 continue to be emitted 못 당하는 것. 분출 당하는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at the current rate. 어떻게. 현재 속도대로.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로우 뒤에 무슨 시. 그로우는. 그로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로우죠. 그로우는. 그로우는. 비동사도 되구요. 그것은. yeah. 그것은. 그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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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우는 그로우는. 그로우는 그로우는 그로우. 그로우야 하겠죠. 훨씬 더.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뜨거워져서. 뭐. 따뜻하고 좋겠네. 뭐. 그쵸? 따뜻하게 이거 그쵸? 제 여기같은 애들이 좋아하겠네. 그쵸? 좋은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좋은거죠. 근데 뭐? entire species of animals가 뭔데? 전 종류 모든 종의 동물들이 뭐 할 수도 있다? 멸종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our lives will grow more and more difficult.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오케이 여기 could는 can의 과거입니까?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can의 과거가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아! 몰라요? 그래서 이 could는 뭐? possibility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거죠. 뭐뭐 할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may extinct. entire species of animals may extinct. could extinct. could extinct. 그럴 수도 몰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요정도, 요정도로 중1이 첫번째 치는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나올거에요. 알참 고1이요.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았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오케이. 나 유니틸 하기 전에 리뱅 좀 하다가요. 그렇습니까? 오! 숙제! 조사하겠습니다. 뭐하죠? 이거 다음꺼 드렸죠? 프렌치에서? 네. 이거 거 아니에요. 예? 뭐고? 그거 아니에요. 아, 6월 차례인가? 뭐 했다고? 조사만 세우라고 그랬잖아. 조사하나 세우라고 그랬잖아. 조사하나 세우라고 그랬잖아. 아 이거 다 했나? 조사님, 재열이 없을 때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 5,6축제라고 전화했어? 조사하나 세우라고 그랬어요. 조사하나 세우라고 그랬어요. 조사하나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만수를 안했지. 만수야. 만수는 안했지. 만수는 안했지. 눈버. 저는 만수를 위해서 안했어요.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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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 캐테고리. 애노머 타이럴. 넝이릉. 애노머즈가 뭔 소리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물먹는 하마, 똥 먹는 동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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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명형보내요 뭡니까 왜 왜 뭡니까 생존하기 위하여 품에 릴라이온 한다 이런 얘기로 A에 들어갈 말은 뭐던가요 For example 이 들어가면 좋겠다 For example 내실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그랬더라 For instance 라고 했죠 알고 있죠 고 1 때쯤 이거 종종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ONG BITLES EAT THE UNDIGESTED PLANT MATTER AND ELLEFANT POOP AND EVEN LATER HACKS IN IT 그저는 다이제스트가 뭔데 쓰는가요 소화시키다 그럼 소화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는 다이제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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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다이제스티브라는 과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다이제 라고 바꿔버렸구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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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어도 잘 안 남은거 그거 이상한 척 척거랑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안 남은거 호밀 호밀을 재료로 썼기 때문에 다이제스티브 쭈그럽고 납작한데 오글랗다 네 네 끝에 붙여넣고 이렇게 더할 때 오케이 이 잇에서 잇은 뭔데시온나요 엘리펀트 엘리펀트 푸프 치킨이 다이제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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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 들어갈 말은 뭐가 좋던거야?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뭔 뜻이에요? 사실은 그쵸 사실은 예 예 그니까 이제 As a matter of fact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As a matter of fact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쓰는 말이죠 예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안하게 써봤을 건가 아니요 많이 쓰는데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민수는 조사를 안해서 모르죠 그 다음에 베네피트 프롬이 뭔 뜻이야 베네피트 프롬 베네피트 그렇죠 몸으로부터 이익을 얻다 라는 뜻이죠 베네피트 프롬 제가 몸으로부터 이득으로 취하다 베네피트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제 베네피트 같은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온 단어 베네피트 베네피트 6세대 24년 베네피트 우리 친구들의 헛을 스트렝튼하기 위하여 강화하기 위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트렝튼의 명사형은 뭔가요? 스트렝튼의 명사형은 스트롱이 명사였구나 스트렝트죠 스트렝트 강인함 힘 스트렝트 형 용사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트롱이구나 스트렝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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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트렝트? 뜻이 뭐냐고? 힘 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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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는 저에게 인생을 물고에 너희들에게 소홀한 지식을 통해서 모든 추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떤 책을 생각해야 되어야 보았다 번역을 anlam어 지식 전을 말했습니다 고음 separ다 소홀한 지식 가야해 오즈 랜 류 마이트 이첩 이수 안 해놨어? 네 재혁이가 할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한 명씩 나눠서 해보라고 해야 되겠다 두개씩 하고 이수 덕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과... 아 잠역이 참 모르겠고 있었죠? 컴온 리! 막고서 스튜디오 찾아오라고 그랬죠? 뭐가 있든가요? 유주얼리! 유주얼리! 어퍼는 뭐... 유주얼리 또! 유주얼리! 유주얼리! 유주얼리에요? 컴온 린데 유주얼리에요? 유주얼리지? 유주얼리 Too! 유주얼리! 유주얼리! 유주얼리!mia מ мои! 유주얼리! 유주얼리! AF Doput up air! 유주얼리! 자동차를 사용 Eccomov gaan! 뭐라는 얘기에 빈 동봉사종 반대말은 뭐가 있든가 Really, Uniquely 모르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S-Forealizer 뭐 드세요? S-Fore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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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Despite 에 대해 조사하고 despite although 비교하라는 얘기는 뭐 공동소도 있고 차이큼도 있으니까 비교하라그랬게 그렇죠 그렇죠? 컵하고 밀크를 뭐 비교해라 이런 건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비교해 주세요. 모든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요? 응. 파페 다운로드 굉장히 높지? 기회 다운로드 굉장히 높아져서요. 아.. 주제가 달라진다. 그게 공통점입니까? 아니요. 일단 무슨 뜻인지 제시파이트에서. 비록 무모하지마. 무모하지마. 그렇죠? 올드랑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좀 우치있으면 이런 거 아니겠죠? 비록 무모하지마. 이게 올드는 무슨 절을 이끈다면서 우리가 수업했잖아? 부사절 중에서도 부사절이 종료하는 두 개냐? 양고들. 양고들이요. 그렇죠? 디스파이트. 명사절. 명사절. 아.. 얘는 잇이다. 쏘 잇. 1. 명사절. 아.. 플러스 주어동사죠 그쵸? 그러면 얘는 누구랑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뭐랑 비슷한 문법적인 뭐야 이거 뭐하고 그럴 것 같아 이건 비컨홈처럼 써야 된단 말이죠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단 말이야 똑같다 의미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디스파이트 어떤거 누가 뭐한다 얘는 점속사고 얘는 전치사람말이죠 디스파이트는 고등학생이니까 깔끔하게 디스파이트는 점수사고 어두운 점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무슨 애들처럼 명사가 와야돼 주어동사가 와야돼요 그걸 다 알고있다라는 대답이 점수사고 점수산데요 네? 그래서 지금 다 가르쳤어 그치 그럼 여기에 승리했던거 빨리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줄게 내가 다 가르쳤어 내가 다 가르쳤어 내가 다 가르쳤어 내가 다 가르쳤어 누구 하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가르쳤어 다 가르쳤어 내가 다 가르쳤어 어디에 뭐가 있어 뭐 뭐 뭐 뭐 그 그 그 그 그 그 뇌에서 개념이 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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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들아 개코도무 디디노 내용파 디디노 너 알고 있었냐 that people are the only species 누가 뭐라는 것 유일한 종이라는 것 인류가 유일한 종이란거 알고 있었니 종은 종인데 어떤 종 that considerable disgusting 똥을 더럽다고 간주하는 유일한 종이란 사실 알고 있었니 인간만이 오직 똥을 아 저거 더러워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니 네 some animals actually rely on poop to survive. 어떤 동물들은 실제적으로는 poop에 뭐 한대요 rely on the way to survive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똥을 똥이 필수란 말이죠 똥 없으면 못사 똥 없으면 못사 정말 못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먹죠 뭐를 the undigested plant matter better가 뭔데 what matter가 뭔데 물질이죠 소화되지 않은 식물에 있는 어떤 여러가지 재료 물질들을 어디에 있는 in elephant poop에 있는 undigested plant matters 를 섭취하고 and even lay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대요 그렇죠 their eggs are in the poop elephant 혹기 똥에다가 알 똥 안든대요 우리나라에 소똥굴이 그런거 마찬가지죠 똑같은 짓 사죠 chickens pack at their own food 누가 뭐한대요 지똥을 지가 쪼아먹는데죠 그쵸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똥 싸고 먹는다고 닭들은 그런 짓 한단 말이죠 하하하하 상상력 좋아 하하하하 the reason is that important vitamins are produced by the bacteria that live inside their body 닭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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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된다라는 것이 이유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세균 그니까 몸속에 사는 세균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얘기는 몸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 비타민을 만들고 바로 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비타민을 섭취할 시간이 없고 소화간이 짧아서 그래서 걔들이 만든 그 똥을 다시 뭐해야지만 먹어야지만 important vitamins를 뭐할 수가 있다 흡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chickens get extra vitamins back 뭐가 뭐한데요 닭들은 뭐를 추가적인 비타민을 되돌려 받는다 get back 한다 똥으로부터 from their poop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동물 예를 들었습니다 뭐하고 뭐 동비로즈와 그 다음에 뭐 치킨 수 세번째 wild rabbits eat their poop 누가 뭐한대요 to get more nutrients 어디다가 그들의 식단에다가 매일 먹는 반찬에다가 뭐였더라 into their diets 그들의 식단이란 뜻이죠 식단에다가 더 많은 nutrients를 get 얻기 위해서 to eat their poop을 한다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오케이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humans also benefit from poop 누가 뭐한대요 okay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어메이켄 파이너스 본드 드라이드 버팔로 poop to use as fuel 태웠다 버팔로 똥을 말린 버팔로 똥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료로써 이용하기 위해서 말린 들소똥을 태웠단 말이요 소똥을 소똥으로 소똥으로 캠프파이를 했단 말이요 어 sometimes in south africa mix cow poop withdraw to strengthen their heart 누가 뭐한대요 각 다른 차이 있는 그들은 소외동호성인가 좋을까 그들의 소중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역할 이게 우리 우리로 치면 뭐의 역할 한단 말이예요 그쵸 벽돌이나 풀이나 벽돌이 풀은 아니구요 벽돌이나 또는 그 진흙의 역할하는거죠 그쵸 또 시멘트의 역할하는거죠 시멘트 역할하고 그러면 이 스트로우는 뭐의 역할하는거에요 비둥 비둥의 역할한다 철근의 역할하는거죠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소똥 속에 들어가는 역할이 뭔데 분리방지죠 분리방지 허물어지는거 방지하는거죠 잡아주는거죠 얘가 잡아주고 얘가 이렇게 시멘트나 시눅같은 역할을 하는거죠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부들이 보통 사용하죠 동물똥을 as fertilizer as fertilizer 뭐를 위한 뭐로써 그들의 농작물을 위한 fertilizer 비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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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 위해서 써 원인과 결과죠 뭐가 원인이 되니까 사람도 또한 똥으로부터 베네피 프롬 하는것이 원인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각뿔 뭐소리야 뭐소리야 이 부분에 혜성 똥이 니 마음속에 들게하는 그 모든 역겨운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똥에 대한 그 모든 디스커스틱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디스커스틱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기억해라 that, poop, serve 똥이 service 한다라는 것을 뭐를 more useful purpose 더 쓸모가 많은 용도로써 일을 한다라는 거 then you might expect 니가 뭐하는 것보다 니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useful purpose를 serve 한다는 사실을 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좋습니까? 그 그래서 엘러펀트가 똥을 유용하게 쓴답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얘는 안나오죠 덩비루즈는 유용하게 쓰는 거 뭐 어떻게 쓴데요 even lay there ass in it 똥 안나오고 또 eat, 먹죠 치킨스 치킨스는 어떻게 해? pack at their own food 왜? 뭐하기 위하여? to get extra vitamins back 하기 위해서 get back 하기 위해서 왜? bacteria that live inside them got one rabbit to get more nutrients to get more to their diet 자기 위해서 some American people some African people to ge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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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이거 빠진 사람이 있네 누가 빠졌어? pioneers 뭐한대요 burned at their girl more dried buffalo poop 왜? to use as a fuel to use as fuel 연료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지금 하는게 이게 공부야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furthermore는 뭐노여? furthermore more 게다가 이렇지죠 더욱이 그럼 바꿔 쓸 수 있는게 뭐죠? 어? besides besides . go there are more 아 그래서 그러므로 월요일과 이거 잔여 에디션을 이거 배운 경우는 아주 에디션을 인 에디션 포도 몰이 사이즈 에디션을 이 에디션 그 비사이즈는 뭐 또 선생님이 뭐라 가겠네 또 비사이즈 비사이즈는 뭐 비사이즈 뭐 옆에라지 다 했던거죠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래 포도 몬은 어떤 경우에 쓰는거다 그쵸 뭔가 빠뜨린걸 더 얘기하고 싶을때 그 다음 에서 메롸 팩트 뭔 뜻이었더라 40여일이란 뜻이었죠 같은말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컴퓨슬리 가 뭔데 컴퓨슬리 정반대로란 뜻이죠 그럼 같은말은 뭐하겠네 온 더 컨트롤이 그럼 컴퓨슬리 는 어떨 때 쓰는거죠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대조법을 쓸 때 쓰는거죠 그렇습니까 국어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고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남은 바꿔요 빈칸에 들어갈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보자 그니까 여기에 뭐 안되면 Some animal poop is not that disgusting 뭐 안되냐 이거 저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Not very 그렇죠 Not so Not really 여기죠 이거 그니까 부사로서 디스커스팅이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게까지는 디스커스팅하지 않다 그 다음 퍼포러스가 뭔 뜻이든가요 의도 목적 제안하다는 뭐죠 제안하다 그렇죠 퍼포러스하고 퍼포러스하고 헷갈리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는 뭐 대신 봤어요 animals need more nutrients than people do need 아 need만 대신 오면 되나요 need nutrients 대신 왔죠 animals need more nutrients than people need nutrients 사람들이 영양소를 필요하는 것보다 동물들은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한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에이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던가요 그 마인드 오프 A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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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A를 제공한다 B에게 아닌가요 오프 B to A 오프 B to A겠죠 오프 B to A 오프 B to A는 오프 A B 안되나요 오프 B to A는 오프 A B 안되나요 왠지 될 것같이 생겼다고 당연히 되죠 여기가 B를 제공하다 뭐 프로바이드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프로바이드도 프로바이드도 A B하고는 프로바이드도 A B하고는 프로바이드도 A 프로바이드도 A 이렇게 하면 되나 프로바이드도 A 아 프로바이드도 B to A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얘기는 이딴건 없다라는 거 어 왜 방금 그게 왜 없지? 왜 저딴 건 없지? 풀바이드 재고마다잖아. 풀바이드 자동사야? 풀바이드 뒤에 있는 이 비는 그럼 뭐야 목적 아닌가? 그래서 프로바이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형식은 안되는 동사 어느 클럽 가입이 안된 동사 좀 그런 말은 복잡하니까 어느 클럽 미가입자 수요동사 클럽 미가입자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해주다 이런 뜻을 쓰이는데요.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준다? 아 중학교때 많이 배웠는데 이거 Give AB Send AB Offer AB 이런거 하면 되겠네. 프로바이드 AB는 안된다고 그렇습니까? 목적어를 두개 파리 하나 왜 파리에요 파리 목적어를 하나밖에 못가지는거야 그렇습니까? 왜 파리? 왜 파리 동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뜻은 수요동사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조사해오라 몇가지가 가능하다 한가지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프로바이드는 그 다음에 You need to live with food in spite of the smell 인스파이러하고 같은말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despite you 그래서 둘다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Because of처럼 저지사입니다. 됐습니까? 뒤에 주어동사 뭐가요? In spite of you In spite of the rain Despite the rain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Although it was raining 비가 오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You need to live with food in spite of the smell You need to live with food in spite of the smell 뭔 소리야? You need to live with food in spite of the smell 뭔 소리야? 너는 몸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냄새에 불구하고 냄새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본물에 찾아야 돼요 She is a She is a She is a She is a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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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a pioneer She is a pioneer In the field of breast cancer research The board pioneer You are ready for any adventure So what does it mean to this field? You are a The game You are a breast cancer You are a You are an ideal Whatever You are a leader You are a domain In the field of breast cancer research You are a researcher This is a ball You are a ball Buld you are a Yes This is a boulder 여기가 Brave이란 뜻이오. 또는 대머리인 또는 뭐 굵음 글씨체의 컨트롤비하면 글씨체 그거지죠. The bald pioneer was ready. 그래서 그 용감한 개척자가 준비됐습니다. For any adventure. 이건 무슨 뜻이지요? 어떤 모험을 위해서도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평소문에는 어떤 모모라고 하죠? 됐습니까? 네. 1, 2, 3. 레슨. Available 레슨. 머리가 아픈가요? 네. 나도 머리가 아픈. 우리 학원에 숙제로 안오는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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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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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살 잡고 쉐키 오케이. 카테고리는 레슨. 제목은 아픈 레슨.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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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렇습니다. 또 히 이즈 훨씬 또 히 이즈 스틸 뭐래? 가만히 있는 꼼짝도 안 움직여 스틸 레이크 하면 스틸 레이크 L A K E 스틸 레이크 잔잔한 호수 네 스틸이 많은 뜻인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으로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어린 수준이었으면 스틸 자리에 좀 뭐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까? HOWEVER 좀 넣을 수 있겠죠. HOWEVER HANDS WERE UP IN THE AIR 이렇게 갈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스틸이 HOWEVER의 느낌도 줄 수 있다라는거 배워서 처음 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 뭔 뜻이든가요? 땅이죠 땅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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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로 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사효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윈드라고 읽으면 바람인데 와인드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디 와인드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디 감다 그래서 와인드업 와인드업 초수가 공던지기 전에 와인드업 했습니다 몸을 감아 올리는거죠 공던지기 전에 몸을 동그랗게 만드는걸 와인드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와인드의 3단 변신은 뭐던가요 그렇죠 와인드 와운드 와운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윈드가 바람이란 뜻만 있는게 아니고 감다란 동사로도 쓰이고 와인드 와운드 와운드다 그라운드가 땅이란 뜻으로만 쓰이는게 아니고 그라인드 그라운드 그라운드도 되더라 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라운드의 뜻은 뭐에요 그라운드 그라인드의 뜻은 뭐에요 그라인드 그라인더는 뭐야 그라인더 그렇죠 가는 장치죠 그렇죠 공장에 가면 많이 있죠 사람들 많이 다치게 하는 기계장치 중에 그라인더가 있죠 그라인더 만드는 재료는 뭔가요 뭐로 만드냐 그라인더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러니까 네 굿기가 몇이니까 모습이 없는 경치 티비니까 제일 강함 제일 네 잘 안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안 예쁘고 가는 거 같은데 안 예쁘고 가는 거 같은데 안 예쁘고 안 예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건 좀 봐도 그라운드 이런던 그라운드 above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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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다 지금 여기 수동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찢어진 이죠 그럼 if 뭔 뜻이야 if they still want the bill 해석해 주세요 if they still want the bill 아니죠 야 넌 마냥라면 해 안양라면 내가 윌로 모였어 니 안 그들이 여전히 그 돈을 원하는지 아닌지라 뭐했다 간접의 부분이잖아 이거 this is a steam want the bill 집어넣고 그들이 여전히 돈을 원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원하는지 아닌지 그 여전히 원하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원하는지 아닌지를 정말 좋은 제가 김이 원하여도 어차피 그 여전히 원하는지 다행히 생각해보셨나요 계속 이러면서... 또! 이만큼 내게 잘하네? 이만큼 내게 잘하네 뭐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인... 밸류... 어...무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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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센셜 같은 것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휘력 싸움이라 했어... 어휘력 싸움...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조건들이야... 무서들이야... 조건들이 좋아... 조건들이 좋아... 조건들이 좋아... 내가 조용한 거 보니까... 그런 줄 그쳐... 유 스티브 원에 대해... 비커드 디크리스 인 밸류... 디크리스 인 밸류에... 반대되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되는... 어... 같은 건 뭐가 있나요? 드라빈 밸류... 드라빈 밸류... 두 가지면 뭐가... 세프레... De... D... E... P-R-E-C-I... P-R-E-C-I... O... E... 아, 디프리시에이트... 하하하하 appreciate 반대되는 표현은 간단한 거 아니야? 어? 인크리스 가치가 상승하다 increase in value rise in value 비트코인 increase in value decrease in value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We are just like the We are just like the Bill We are just like the Bill We are just like the Bill Many times in our lives We are dropped, crumpled and ground into the dirt by the circumstances that come our way Okay 그래서 이 ground 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여기 걸리는 거죠 We are dropped, we are crumpled and we are ground 그렇습니까? 이 땅이란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이 circumstance 에 대해서 조사해 온 거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나요 environment 여기서 environment 약간 과학적 느낌이라서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긴 하는데 나는 좀 그렇구요 뭐 이것보다는 이런 게 있죠 N 빠졌네요 시추에이션으로 시추에이션 시추에이션즈 댄스 컴 아워베이 컴... 그럼 뭐하는 뜻인가요? 그쵸 그럼 컴 아워베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시추에이션즈 댄스 컴 아워베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시추에이션즈 컴 아워베이를ㅋ 시추에이션즈 컴 아워베이를 해석하라고 하는데요. 관계 전병사라면 관계 전병사라면 해석해야 할 거야 시추에이션즈 컴 아워베이 시추에이션즈워서 배로의 뜻이 중요하다 라듯이 죠 니가 그렇죠 더럽던 아니면 너덜너덜해졌던 간에 라듯이 죠 그래서 It doesn't matter that 이 뜻이죠 이 whether는 It doesn't matter that You are dirty or crumbled It doesn't matter가 뭐 뜻인데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 It doesn't matter that It is not important that 이 whether는 It is not important that You are dirty or crumbled 니가 dirty하든 또는 crumbled 되어있든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라는 뜻의 whether입니다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는 뜻이니까 얘는 명사들을 이끄는게 아닙니다 whether가 여기에 whether가 써있을 수도 있죠 이 whether는 명사들을 이끄는 whether지만 얘는 조건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가 이런 조건이든 아니면 저런 조건이든지 간에 라는 뜻이죠 니가 dirty 또는 crumbled 해졌던 아니든지 간에 You are still priceless You are still valuable 당신은 이 노래도 됐습니까? 노래 이 강의의 주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말고 됐습니까? 뭐 캣핀가서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엄마 참 궁금한 거 엄마 참 궁금한 거 한 유명한 스피커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 노래조각 흥미로운 방식으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가 뭐하고 뭐했대요? 그가 뭐하고 뭐했대요? 20달러 지패를 들고는 Who'd like this bill? Who'd like 보이죠? Who wants this bill? Who wants this bill? 20달러면 뭐 곱하기 한 1,200, 300? 100달러 한 번 누가? 누가? 왜 내가 말줄 알았다고요? Then started going on 손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Get an set 그런 다음에 I'm going to give this bill to one of you 여러분들 중 한 분에게 줄 계획인데요 But first, 그러다 먼저 Let me do this 내가 이 집부터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Do this가 제동사인데 앞에꺼 대신 앞에꺼 대신 온 이 상황에서 앞에꺼 대신 온게 아니고 뒤에 대신 맞죠 이거 대신 맞죠 내가 이렇게 하게 어떻게 해? Crumple up the bill Then 그런 다음 그런 말을 내가 이것부터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He crumpled up the bill Crumple 했듯이 뭐예요? crumple 꾹이다 이 말이죠 crumple 근데 up은 뭐에 붙었지? Crumple up 한 번에 crumple up 완전히 꾹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꾹이다 Up의 뜻이 completely의 뜻이죠 Clean up이 뭐야? Clean up 완전히 청소하다 됐습니까? Check up 완전히 확인하다 Clump up 완전히 꾹이고 그리고 spoke once more 한 번 더 말했죠 Who still wants it? 누가 여전히 원합니까? Still 손이 위에 공중에 있었다 손이 위로 올라갔다 The speaker then dropped it on the ground 그 뭐 연설자가 그런 다음 뭐 했대요? 떨어뜨리고 어디다가 떨어뜨리고 땅 위에 and started to ground it grind it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대요? 갈기 시작했단 말이죠 Into the floor 어디다가? 바닥에다가 With its shoe 뭐를 사용해서? 신발로 막 이렇게 뭐 돈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문질러 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Your turn 그건 뭐하고 찢기고 crumple 구겨지고 and dirty 더러워졌다 Again 다시 한 번 더 The master people 물어봤죠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어요? Of course people said yes 당연히 사람들은 예 원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My friends You have all learned a valuable 여러분 모두가 뭘 배웠대요? A valuable lesson을 깨닫게 됐대요 Said the man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가 뭐야? No matter what I did to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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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 안되나요? 돈에 무슨 짓을 했든지 내가 돈에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You still wanted it 여전히 이 돈을 원하죠 왜? Because it did not decrease in value 그것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It had the same value 이 말이죠 It had the same value 가치가 똑같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깨끗한 20달러라고 해서 뭐 40달러짜리 살 수 있고 더러운 20달러라고 해서 이건 10달러어치밖에 못 사 이런게 아니란 말이죠 You are just like the bill 여러분들 또한 뭐하고 똑같습니다? 이 돈하고 똑같습니다 Many times in our lives 언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We dropped 우리는 떨어뜨려주고 크라운폼 구겨지고 And ground 뭐한다? 갈린다 짓밟힌다 Into the dirt 극속에 By the circumstances that come our way 뭐에 의해?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들에 의해서 But you will never lose your value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를 루즈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Whether you are dirty or crumpled 여러분들이 dirty 하던 또는 crumpled 했던지 알던지 간에 상관없이 You are still priceless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떻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리스 아 참 프라이스리스를 안했네 프라이스리스 뜻이 뭔데? 왜 뜻을 조심해야 하는지? 같이 하는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L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라지 근데 프라이스리스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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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스리스 이라는지 베리 베리 베리어버리 여섯자가 지표를 무기고 밟은 이유는 뭐던가요? 네 다시 가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네 그 다음에 두 문장이 이글이 가토록 No matter what I say You won't change your mind 내가 No matter what I say 내가 뭐냐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마음을 다 꾸지 않을 거야 자 오케이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혼자요 어? 빨리 시험쳐 어? 네 아 네 네 overlals